안녕하세요 배플TV 월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촬영하는 오늘이 말복이거든요 어느덧 입추도 지나고 했는데도 날씨는 여전히 굉장히 무덥습니다만 패션 쪽에서는 가을 준비, FW 시즌 준비에 돌입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옷을 찾아본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입을 건 아니지만 올 가을의 동양 정도는 미리 파악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앞으로 가을 신상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테지만 그 전에 올 가을의 어떤 스타일들이 많이 보일지 어떤 거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거 먼저 얘기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24 FW 남자 패션 트렌드 이야기 정도가 되겠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이 담긴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 삼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4 FW 남자 패션 트렌드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볼 거는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는 뭐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웨어 프레피, 시티보이 같이 뭐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죠 원래부터 뭐 팬층이 두터운 스타일이긴 하지만 확실히 올해 들어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SS 시즌에는 이 중에서 특히 워크웨어 스타일이 진짜 인기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이 워크 자켓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카라트 디트로이 자켓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수많은 워크 재킷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반기 결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다가올 가을에도 상당히 많이 입을 겁니다 뉴스라든지 유니폼 브릿지라든지 이번 24 FW 신의 룩북을 공개한 많은 브랜드에서 이 워크 자켓 코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많은 브랜드에서 워크 재킷이 보일 것 같고 이 워크 자켓 자체가 디자인 자체는 심플한데 핏이라든지 색감으로 이렇게 디테일 잡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신상 나오는 대로 예쁜 것들 많이 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FW 시즌에 이 아메리칸 캐주얼 쪽에서 워크웨어만큼이나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무드는 프레피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핏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버하게 뽑던 그런 거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정핏에 가깝게 좀 단정하고 깔끔한 핏 이런 거가 많이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한 니즈도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메리칸 캐주얼 쪽에서는 프레피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핏을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뽑는 편이라서 이런 흐름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크게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프레피 스타일로 맞추진 않더라도 뭐 아이템 한두 개 정도만 믹스 매치해서 일상에서 많이 입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잘 맞는 캐주얼한 블레이저 이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클래식한 느낌의 헤링터 자켓 이것도 평소보다 올 FW 시즌에 더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해가지고 바라쿠타를 한번 소개했었단 말이죠 그거를 요번에 준비해 볼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런 클래식한 느낌의 헤링턴 자켓이나 뭐 블레이저 같은 것도 신상 나오는 대로 또 예쁜 것들 많이 추워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요런 아우터들은 제가 올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요런 스트레이트 핏이나 루즈 테이퍼드 핏 데님 팬츠 요런 거랑도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핏의 바지들은 사실 하나 사두면은 크게 유행 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레스나, 북이홀리데이, 데밀에서 요런 핏의 바지들 잘 선보이니까 요거 신상 나오면 또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이어서 다음으로 말해볼 이사 FW 남자 패션 트렌드는 빈티지, 그런지 스타일입니다 이런 뭐 빈티지, 그런지 스타일이 유행한지도 벌써 기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요런 스타일이 점점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바지만 봐도 뭐 디스나 워싱 세게 들어가 있는 거 진짜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상의는 진짜 종류 가리지 않고 피그먼트 아이템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워크 재킷도 사실 원단에 물 빠지고 빈티지한 느낌들 많이 살리다 보니까 그쪽이랑 좀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양상이 또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신진 브랜드들 일본에서 최근에 인기 많은 신진 브랜드들 소개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빈티지 무드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런 브랜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빈티지, 그런지한 무드가 최근에 많이 보이고 확실히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이긴 하지만 유행의 정점을 찍고 한 번에 확 꺾여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든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면서 명백을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런 빈티지나 그런지 패션 얘기하는데 또 커트코베인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커트코베인 하면 떠오르는 그 그런지 패션의 상징적인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참고해 볼 만한 거는 일단 체크셔츠인 것 같아요 커트코베인 사진 보면은 체크셔츠를 활용한 코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체크셔츠 위에 가디건 입은 착장 있잖아요 이 착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 봄에 우리가 체크셔츠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이거를 또 다가온 FW 시즌 가을 겨울에도 잘 입어야 되는데 뭐 커트코베인처럼 빈티지한 데님이랑 같이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위에 가디건 같은 거 레이어드 해가지고 색다르게 입는다든지 요런 시도 해보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빈티지랑 그런지 스타일 이야기한 김에 이어서 이야기해 볼 다음 패션 트렌드는 레이어링입니다 커트코베인이 티셔츠 위에 체크셔츠 입고 그 위에 가디건까지 입은 것처럼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많이 보일 거 같아요 저는 최근에 스타일이 좀 많이 담백해지긴 했지만 진짜 옷을 열심히 입었던 20대 중후반 요때를 생각해보면은 레이어드 여러 개 했을 때가 아 옷 입는 거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뭘 껴입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 FW 시즌 되면 확실히 레이어드해서 입는 맛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레이어드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흰티를 안에 입고 그 위에 맨투맨이나 후드티 입으면서 이 속에 입은 흰티가 적당히 내려오는 거 요 정도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올해는 이 안에 입는 거를 흰티 말고 뭐 피그먼트라든지 아니면 색감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스트라이프 패턴 요런 걸로 입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셔츠 위에다가 후디나 맨투맨 같은 거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체크셔츠 위에 그 워크베스트 같은 요런 베스트 입거나 자켓 위에 요런 베스트를 레이어드하는 식으로 다양한 레이어드 시도를 해보면은 옷 입는 재미가 또 굉장히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좀 스포티한 무드예요 러닝코어인데요 고프코어를 필두로 해서 무슨 코어 무슨 코어 무슨 코어 해가지고 요런 코어 패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코어 패션 중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요 러닝코어인 거 같아요 올러닝을 비롯해서 노다 같은 요 러닝어 브랜드들이나 디스트릭트 비전이나 세티스파이 같이 러닝을 베이스로 하는 의류 브랜드들 요런 것들이 최근에 하입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피터사이즈님이 러닝코어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매니아들의 소수의 영역이지 대중들에게 패션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러닝이 취미거든요 제가 나이키 러닝 기준으로 지금 한 2000km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저는 러닝 뛸 때 어차피 내가 땀 범벅이 되고 완전히 무너질 걸 알다 보니까 멋부리고 요런 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나이키에서 나온 러닝 의류들 입고 진짜 대충 개차반으로 입고 나가서 뛴단 말이죠 그래서 러닝할 때 입었던 옷들을 일상에서 뭔가 패션적으로 믹스매치 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신발 같은 아이템은 일상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믹스매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옷 쪽으로 보자면은 러닝할 때 가볍게 걸치는 바람막이 있죠 요 정도는 일상 패션에서 좀 믹스매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닝 코어 같이 매니아의 영역인 패션 스타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요런 스타일로 한 가지 스타일로 맞춘다기 보다는 한두 가지 포인트 아이템만 빼와 가지고 일상 착장에 믹스매치 할 때가 확실히 센스도 더 돋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2.4 FW 시즌에 주목해볼 만한 남자 패션 트렌드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 시즌에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하이킹 스타일의 부츠인데요 대표적인 게 브랜드 데너의 라이트 부츠나 뭐 마운틴 라이트 요런 모델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정통적인 아메리칸 캐주얼 쪽에서 나온 아웃도어 스타일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SS 시즌부터 주구장창 소개를 했었던 신호 팬츠나 퍼티그 팬츠나 데님 팬츠 워크 재킷 체크 셔츠랑 궁합이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디네덷 같은 스틱 브랜드나 루이비통 같은 하이 브랜드 룩북들을 보면 요 하이킹 부츠를 활용한 코디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취향을 타는 스타일이고 취향을 타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게 취향에 맞는 분들은 너무 만족하시면서 신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사실 하나 사긴 했거든요 뭐 이건 뭐 기회가 되면은 실물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런 하이킹 부츠 스타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합리적인 가열대 제품들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요것도 많이 찾아가지고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합리적인 가을 쇼핑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사 FW 시즌에 주목하면 좋은 남자 패션 트렌드? 요런 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가을 옷 얘기하기에는 날씨가 아직 너무 덥긴 하지만 지금 와서 여름 옷 사기에는 시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존버하다가 이제 가을 옷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가을 옷 예쁜 것들 많이 구경하면서 이렇게 슬슬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날씨 선선해지기를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휴 깨지지만 않았으면 됐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휴 깨지이라는 검을INE